디스 이스 어스 디스 이스 어스 를 만든 이성환 감독입니다 제 작품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디스 이스 어스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우리 모두들을 위해 위로가 될 만한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CG로 현대 모터 갤러리에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일상의 소리들이 모여 음악이 된다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되어 함께 한다면 코로나가 아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? 감사합니다